마지막으로 이곳의 천연점비로 제조공정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취재 사실을 밝히고 공개 촬영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채널A 먹거리X파일이라는 프로그램의 제작진입니다. 여쭤보고 싶고 궁금한 것들에도 있어서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어제 좀 느낌이 이상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착한 천연점비로 후보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딴 데서는 하지 않는 멸치의 내장 제거 공정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이 손으로 일일이 멸치의 내장을 떼어내고 있습니다. 더디고 지리해 보이는 작업입니다. 유난히 작업이 더딘 것은 내장만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머리까지 떼어버리면 훨씬 속도가 붙지만 맛이 덜해지기 때문에 몇 배 느려도 이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맛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데는 이런 노력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던 덕분입니다. 내장이 있으면 첫 번째는 색깔이 탁해져요. 두 번째는 썬맛이 납니다. 갈았을 때는 내장까지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지방이 또 미생물 번식 때문에 빨리 쉽게 변질도 될 수 있는 우려도 있어요. 제품의 변질을 막기 위해선 원재료들의 완전 건조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설명서대로 건조기에 넣는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건조에도 요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료들의 종류별 특징뿐만 아니라 계절별 특징까지도 고려해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겨울에 잡히는 멸치들은 지방이 많아요. 그럼 기름이 좀 많겠죠. 계절에 따라서 지방이 많이 함유하고 있느냐, 적게 함유하느냐 그 차이 때문에 시간에 따라 한두 시간 정도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완전히 건조된 멸치는 이렇게 분쇄기에 넣어 가루로 만듭니다. 멸치뿐 아니라 표고보섭과 새우, 다시마 역시 이곳만의 배약비에 맞춰 분쇄해 줍니다. 분쇄를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계를 이용해 균일하게 섞어줘야 비로소 천연조미료가 완성됩니다. 원재료 이외에 아무것도 첨가된 것이 없는 천연조미료. 이 업체가 추구하는 천연조미료는 바로 이 순수함이라고 합니다. 아주 우리 옛날로 돌아간다면 어떤 첨가물을 이류주로 만들었겠습니까? 그냥 밭에서 난 거, 그 다음에 밭에서 채취한 거, 그걸 갖다가 살려서 구두로 맛을 내서 먹었지 않습니까? 그걸 재현한 거죠. 2000년대 초 천연조미료라는 말조차 생소했던 시절부터 천연조미료 개발에 몰두해온 서만석 씨. 이 서류천에는 거의 지난 10년간의 세월이 고스란히 녹아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새로운 도전이 담겨있는 기록들. 이 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착한 천연조미료가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원물을 배합했을 때, 맛끼리 어우러질 때 배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배합하는 배합비, 기타 등등, 이거는 그냥 알면 알수록 더욱더 깊이 있게 찾아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원재료의 질이 제품의 질로 직결되는 천연조미료의 특성상, 그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바로 원물 재료입니다. 신선한 원재료들은 납품 받는 즉시 냉장 창고로 이동해 보관됩니다. 재료들도 조금씩 자주 납품 받아 신선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국내산. 거래하는 업체들 대부분은 서만석씨가 전국을 직접 발로 뛰어서 찾아낸 곳들이라고 합니다. 왜 직접 산지를 돌아다니는 수고를 계속하는 것일까? 중국산은 생산에서부터 품질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국내산은 사실은 선상에서 하거나 바로 하기 때문에 선도가 좋은데, 중국산은 선상에서 거의 못하고 육상으로 가져와서 그 가공처리를 하는데, 그 가공처리하는 물에서부터 건조과정, 그 다음에 생산, 취급하는 가공공정이 사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성격 탓에, 그는 요즘도 거래업체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거래한 업체들까지 굳이 만나러 갈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원물도 원물이지만 산지 어민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답합니다. 직접 생산하는 어민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해야 더 좋은 품질의 원물 재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노하우들을 어민들과 공유하면서 원물들의 품질 개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산지에 와서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역시 원물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바닷바람에 자연건조 중인 다시마, 그렇다면 어떤 다시마가 좋은 다시마일까? 그리고 이제 다시마, 버리는 거잖아. 버린 게 보면은, 이거를 말리면은, 그 다음에 이런 색깔, 연두 색깔 나옵니다. 이거는 다시도 안 되고, 상품으로서 가치가 많이 떨어지죠. 쌈용도 아니고, 다시용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빼는 거고. 적어도 이 정도 두터워야 되고, 이렇게 갈색빛이 나야 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 다시마. 그런만큼 그는 다시마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찐떡하게 생기는데, 이게 이제 말하는 알균산. 이 진이 건조되는 과정에서 하얀 분이 또 일어나요. 그걸 갖다가 이제 만릿이라고 그러지. 그게 이제 어떤 당 성분 일종인데, 감칠맛을 내게 하는 성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제품이 좋은 것만 가져가죠. 초상기는, 올해는 제품이 있어갖고, 초상기 조금만, 한 1톤 정도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는 뭐, 지금 이제 오늘 나온 거 모양, 오늘 이런 거는 상품이 정상품입니다. 정상품 이런 거는 전량 다 들어가죠. 다 바쁩니다. 가장 좋은 재료를 찾기 위해 전국으로 발품을 팔았다는 서만석 씨.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거의 천연 조미료 제품이 전문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아닐까요? 서만석 씨 회사에서 가장 바쁜 곳은 바로 국물용 원물팩 작업장입니다. 모든 공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탓에 인건비 부담이 큰 공정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서만석 씨는 손이 많이 가는 이 공정에 지적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에 비해 생산량은 형격히 떨어지지만, 이들의 뛰어난 집중력과 융통성 없는 작업 능력 덕분에 회사는 인건비를 낮추면서도 제품의 품질을 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도 취업과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얻었으니 일거양등인 셈입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말도 잘하고, 일도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하면서 좋아해요. 중소기업 제품이라는 무시와 소비자들의 외면 속에서도 묵묵히 13년 전 자신이 세웠던 품질의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는 서만석 씨. 이제 막 시작된 천연점미료품은 그런 우직함이 통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만석 씨가 만들고 싶은 천연점미료란 무엇일까? 전체 공정이 단순한 것 같으면서 디테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따지고 보면 결국은 하나입니다. 좋은 원료를 그대로 살려내는 어머니의 손맛과 장맛처럼 일관된 맛을 내는 것이 전연점미료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어떠한 첨가물도 섞지 않고 그것을 저희가 위생적으로 좀 더 관리하고 좀 더 좋은 원료를 쓰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